원, 투, 클릭! 안녕하세요, 엔진입니다! 네, 엔진 여러분! 전 세계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글로벌 팬덤 라이프 플랫폼 위버스가 새로 찾습니다! 네,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바로 위버스인데요 이 위버스가 더욱 다양한 기능들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도 기존보다 많이 읽을 수 있고 이제 영상도 업로드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실 수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팬분들의 이야기를 저희도 모두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위버스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위버스의 엔진이 더 많아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, 그럼 저희는 새로워진 위버스에서 엔진 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엔진이었습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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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